한 부모 가족의 날 공식 지정을 포함한 한 부모 가족지원법과 양육비 이행관리법이 지난 연말과 올해 초 잇따라 개정됐습니다. 그 뒤엔 연극으로 사람들의 인식을 바꾸고 법 개정에 힘을 보탠 공연기획자가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문화예술로 사회의 변화를 추구하고 있는 명랑 캠페인 오우신입니다. 네 혼물에 애는 왜 나가지고 양육비 청구하려고 만나자 한 거야. 내가 왜 걔 양육비를 대 네 마음대로 난 거니까 너 혼자 알아서 해 저는 그런 사람이 전혀 아니고 유명하고 큰 작품을 하면서 돈 버는 거에만 되게 관심이 많았던 사람이에요. 어느 순간 이제 좀 우리의 오는 관객들이 보이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중에 한 부류가 미혼모였는데 저한테 자기들을 위해서 따로 공연을 해줄 수 있냐고 좀 문의가 온 거예요. 사실 너무 그게 좋아서 그 여덟 번이 서른 번이 된 거예요. 그 사이에 너무 많은 얘기가 나온 거예요. 엄마들이 실제 얘기를 모아서 연극을 해보자 엄마들이 진짜 목소리를 전해보자 자기 역할을 가지고 무대에 올라갔기 때문에 연기 훈련을 받아본 적도 없는데 관객들이 그 진정성이 다 느껴졌다고 하더라고요. 저 어린이집 좀 옮겨주면 안 될까? 네? 다른 엄마는 눈치도 빤하고 분위기도 별로야. 자기가 다른 엄마들 마음이 있어 주인이 옮겨줘. 투닥투닥해 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는데 모르는 사람인데도 울면 울지 말라고 괜찮다고 잘한다고 잘했다고 가장 좋은 점은 저희가 저희 문제를 객관을 지키는 게 사실 힘들었어요. 끝없이 이렇게 늘어놓게 되는 얘기들이 있거든요. 그걸 최대한 대중적으로 그리고 이제 최대한 나의 모습조차도 좀 객관화시켜가지고 다시 내가 나를 볼 수 있게끔 그렇게 이끌어주신 그런 부분 브라질에서 진짜 연극을 입법한 사례가 있어요. 그래서 그럼 나도 입법해 볼래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시즌2 시작할 때 첫 공연 때 국회의원 분 초대해서 오시라고 그래서 그분이 오셨고 그 다음날부터 열심히 막 그분도 찾아가고 어떻게 하면 되는 거냐고 입법 활동을 하게 된 거죠. 입법연구 목표하고 법안 통과하는 것까지 근데 일수록 3년 걸렸어요. 되게 여러 사람이 마음을 모아서 기다려야 되는구나 그래서 그게 이제 작년 12월 29일 날 한부모가족법이 통과됐는데 진짜 너무 꿈 같더라고요. 되게 좋았어요. 사실 정말 일개의 미물 같은 존재잖아요. 저란 사람에서 그런 게 되게 신기했어요. 그리고 저희 엄마들도 사실 누가 봐주겠어요. 근데 저희가 계속 목소리를 내고 엄마들이 직접 목소리를 내니까 조금 조금씩 들어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성숙한 대한민국 국민들이라면 정말 아빠가 없으면 어때요. 그리고 엄마 없이 애기기를 혼자 키우는 미혼부들도 계시거든요. 좀 그냥 격려해 줬으면 좋겠어요. 용감하고 책임감 있는 부모들이다.